KUSF 대학 스포츠 리그 여자 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광주대학교 대 수원대학교의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국선경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나예슬, 홍채린, 김진희, 장지은, 강윤임입니다. 이어서 조성원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박보미, 장유영, 임유리, 최윤선, 김두나랑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팁오프와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나예슬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김진희 던지지 않고 직접 레이옵 시도 들어갑니다. 시선을 잡기 위한 두 팀의 경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임유리의 석점 시도 그리고 앞쪽으로 중단이 열렸습니다. 장지의 득점, 여러 번 골밑에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1차전에는 여러 개나 차이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의 그 싸움이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대로 돌면서 득점을 시도. 조금 무리였고요. 김진희가 잘 빼줬습니다. 앞쪽으로 장지은에게 엉쳐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거든요. 지금 그 김진희 선수한테 볼이 갖고... 바운드하면서 들어갑니다. 왼쪽 열어줬습니다. 장지은의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수원여자대학교거든요. 어, 그런데 광주 대학교의 석점이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장지은! 지금 장지은 속으로... 지금 김준희 나랑의 석점이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주 대학교가 속공을 너무나 손쉽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 속공이요? 지금 뭐... 장지은이 볼을 잘 따줬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김진희가 들어갑니다. 광주 대학교의 공격. 함께 따라 붙는 선수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든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 골 밑이 완전히 엉려고요. 이제 더블팀의 석점을 납려고요. 광주 대학교 그 김진희 석수의... 아, 김진희 클린샷. 김진희 나랑의 석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광주 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빠르게 속공. 장지은 넘쳐서 내려요. 이런 선수들이 잡으면 그냥 앞서 뛰거든요. 네, 김진희의 마지막 석점 시도까지. 2쿼터 출발합니다. 수원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일단은 왼쪽에서 멈춰서 석점의 시도 들어갑니다. 장유영. 아, 이번엔 그림 같은 공격. 계속 들어가는데 약간 무리였습니다. 아, 지금도 장지은 선수. 아, 정말 대단하네. 범패스. 멈춰서 도전. 바스켓 카운트. 임유리가 왼쪽을 열어줬습니다. 먼 곳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 블락. 김준희 나랑. 아, 좋았어요. 가볍게 돌면서 2점. 그렇죠, 만약에 속공을. 점은의 신장을 활용한 플레이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장지은 속공.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김보연이 던집니다. 틀면. 지금 왔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2쿼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들어가는군요. 이번엔 김진입니다. 이것은 또 조수홍 감독을 상당히 범인스럽게 만드는 장군입니다. 아, 김구단아. 김구단아. 박진영 선수가 종료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유가 느껴지는 쪽은 역시 김성경 감독 쪽입니다. 본대학교가 먼저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고. 아, 꽉 세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반응 뛰어졌습니다. 잘 열렸습니다. 그리고 골밑에선 리버슬레이어. 좋았습니다. 지금 그 김효진 선수의 백도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네. 조심투사하는 감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주영이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강윤임 선수가 결정했을 때 서지수 선수가 그 몫을 해줬는데요. 지금 또 3대 1이거든요. 아, 패스탄스. 그거 받으면서 수비를 홍채린이 잡았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남은 시간은 5분 10초. 드라빙 레이업. 아, 정지은이 오늘. 그래서 지금도 정은혜 선수가 리버운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렴 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언골. 오, 돌아갑니다. 이건 말이죠. 볼을 살려냈습니다. 언패스. 나이에스. 나이에스 스프리아스. 나이에스. 아, 그리고 골밑에서 강윤임이 마무리 지워줍니다. 5초. 윤희리가 뛰어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범쳐서 숙점을. 신호수 옵니다. 프론트 코트로 장유영 왼쪽. 오프라. 스프리아스. 위전히 움직여서 팀 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스프리아스 깔끔하게 클린샷 2점.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서 또 쏘보, 드라이브. 그 전천우 선수로 좀 많이. 상당히 빨랐는데요. 아, 멍거리에서 던지면. 아, 고쳐미나. 무섭니다. 역시. 그. 베이스라인 근처에서의 2점은 실패했고 수원대학교의 모처럼 빠른 공격입니다. 먼저 외복. 아, 외복도 들어갑니다. 김효진. 탁고요. 풍채니가 죽어봤습니다. 김진이. 직접 돌면서 페인트 직원이 들어갔습니다. 발끝샷 2점. 지금. 강윤영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준다랑. 김준다랑에 밀면서 2점 집어넣습니다. 지금 클락은 5초. 왼쪽. 강지은이 높게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준다랑. 강윤영이 있었는데도 받지 못했었고요. 오른쪽 여유있게 열렸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김동다랑. 뒤로. 강유림이 뺏어냈고요. 강유림. 더워지게 완전 무감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준다랑. 척점 마지막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75대 58로 경주대학교가 앞선을 보냈습니다.